그룹 FT 아일랜드 이홍기가 성매매 업소를 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멤버 최민환을 옹호했다가 논란의 도마 위에 함께 올랐습니다. 최민환에 관한 전 안에 유리의 폭로가 공개된 다음 날인 지난 25일, 이홍기는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둘의 사생활이었고 이렇게 되어버렸지 잘못한 건 인정하고 머리 숙여 사과해야지 그래도 우리 모두 너무 쉽게 다 믿지는 말아야지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. 이홍기의 이 심경 고백 중 너무 쉽게 믿지 말라는 말이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습니다. 최민환을 감싸는 듯한 발언으로 해석됐기 때문인데요. 팬들은 이홍기에 대한 실망감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도 했습니다. 그러나 이홍기가 성매매가 아니고 성매매 업소가 아니라면 지금 하는 말 책임질 수 있어 마고 댓글을 남기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습니다. 결국 해당 댓글은 삭제됐습니다. 26일 대만 가오슝 공연을 마친 이홍기는 다시 한 번 글을 게재했습니다. 그는 정말 고마워. 제일 친한 친구에게 오늘은 힘을 많이 얻었어라며 앞으로 우리를 만나게 될 친구들에게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게 글로 쓰는 것보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오해 없이 잘 전달되는 거니까 정말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밝혔습니다. 그러나 이 글 역시도 일부 팬들의 비판 여론을 자극했습니다. 오해 없이 잘 전달되는 것이라는 표현은 그간 최민환을 옹호해온 이홍기의 발언과 얽혀 오히려 논란을 유발했습니다. 앞서 지난 24일 밤 유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게재하고 최민환의 유홍업소 출입 문제가 이혼의 원인 중 하나였다고 주장했습니다.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